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프리티 고운 님들 어느새 주말이 되었네요 저희들 다육맘 님들은 어차피 다육이로 보기 등은 그런 다육이들을 또 많이 데려왔네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데려왔지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요번에 나갔는데 요게 보이길래 사왔어요 그동안에 좀 사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요거 집시에요 그동안에 제가 길러보기도 한 아이인데 뭐 이렇게 선물로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하나도 없네요 네 요거는 가격은 16,000원 써있네요 집시가 하나하나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달려있네요 군생으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색감도 예쁘게 군데군데 들어 있어 가지고 은은하니 예뻐요 네 요건 집시구요 요것도 좀 시중에서 보기 힘든 아이예요 요것도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려 가지고 써왔는데 로마네요 로마 네 이태리 로마가 아니고 네 다육이 로마에요 이태리 로마는 아주 예술적인 도시잖아요 요것도 좀 예술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그런 다육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장미 문양을 닮은 아이들이 참으로 많죠 다육이들 중에는 요것도 장미 문양을 닮았으면서도 좀 특이하고 참으로 이쁘고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네 로마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죠 네 많이 많이 실컷실컷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자구도 몇 개가 달렸는지 몰라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속안에 여덟 아홉 열 개 뭐 이상 달린 것 같습니다 요거 8천원 줬어요 가격도 굉장히 잘 줬죠 저거 집시보다 굉장히 가격이 가성비가 아주 착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요것도 이제 많이 보지 못하셨던 거지만 저는 키우고 있죠 런요니 요것도 특이하고 예쁩니다 요것도 8천원 줬고요 런요니 그 다음에 또 시중에서 보기 드문아이 네 이거는 진짜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뭐 시집가는 천화나 백미 뭐 이런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려 가지고 써 왔어요 화이트 프린세스래요 네 화이트는 하얀색을 말하고 프린세스는 공주를 말하잖아요 백설공주 인가요 이게 백설공주 처럼 하얀색을 쓰고 손톱 끝에 예쁘게 물도 들었고 백설공주 옆에는 일곱 난장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위로 뻗어서 이렇게 다섯 개씩 달린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참 요것도 특이하고 예쁜 아이예요 백설공주 입니다 화이트 프린세스 네 백설공주 너무 예쁘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아이예요 이것도 특이합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어도 많이 보진 않으셨을 거에요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이것도 8천원 줬는데 요거는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구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얼굴도 아 얼굴도 참 예쁩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빨갛게 빨간 화장을 하고 이제 꽃을 어떻게 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햇볕에 예쁘게 예쁘게 잘 심어 가지고 꽃을 예쁘게 한번 피워 봐야 되겠습니다 헤르메스 특이하고 이쁜 희귀종 헤르메스 제가 많이 갖고 싶었던 아이들입니다 5가지 헤르메스 까지 이렇게 5가지 아주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화면을 찍어 봤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보셨던 건데 제가 이거 마드리드 금 아주 처음에 들여 오셔가지고 이거 제가 3천원에 사왔는데 너무 득템을 한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 금 예 너무 예뻐요 마드리드 금도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는 아니죠 마드리드 금도 참 키우기가 힘들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어디서 이거 서비스로 하나 받아왔는데 아 이렇게 목대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금세 가더라구요 요것도 제가 요번에는 예쁘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 금 안에 금이 있고 겉으로 갈수록 아주 빨간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데려온 것이 뭐냐구요 또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거죠 이거 선스타 작년부터 제가 요거 키워 가지고 막 선물로도 나눠주고 했던 아인데요 예쁩니다 선스타 말 그대로 태양의 별과 같이 아주 물이 붉게 물들어갔고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고 요 아이는 햇빛에 달그면은 더욱더 예쁘게 아주 자구도 잘 달아주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게 총 일곱가지지요 요 일곱가지는 제가 이렇게 좀 특이정으로 아주 그동안 많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예 행운으로 만나서 예 데려온 거구요 또 이제 핑크 팁스에요 핑크 팁스도 그렇게 시중에서 많이는 보지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이거 꼭 데려오고 싶었는데 오늘도 운좋게 만났어요 예 운좋게 만난 핑크 팁스 요거는 이제 햇볕에 달그면 요 가장자리가 진짜 핑크 팁스 요 핑크 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진하게 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죠 핑크 팁스 네 요거는 얼마 좋냐면 아 핑크 팁스 제가 3,000원 준 것 같습니다 3,000원 선스타는 저거 4,000원 줬습니다 착하게 잘 데려왔죠 요거 제가 이제 모둠 신기로 지금 갖고 있는 거지만 요거 굉장히 예쁘죠 하얼리아의 하얼리아도 이것도 8,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풍성하니 예쁩니다 하얼리아도 여기다 놓겠습니다 하얼리아 네 마지막으로 홍포도 홍포도 6,000원 줬습니다 홍포도도 예쁘죠 네 다글다글 잘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제가 무척이나 그동안에 갖고 싶었던 아이들을 행운으로 만나가지고 데려온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가까이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자구가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자구가 엄청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정도가 달렸네요 런윤이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로마 로마야말로 진짜 시중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아이인데요 네 참 보면 볼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아이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이거는 집시입니다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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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아 참 음치네요 네 집시 여인 집시 집시 여인보다는 더욱더 고개하고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집시 16,000원 가격도 좋네요 핑크팁스 아주 예쁩니다 가장자리가 아주 그냥 손뚝 끝이 뾰족뾰족하니 아주 예뻐요 네 하월야 하월야도 예쁩니다 네 이것도 은근히 손뚝 끝이 예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뾰족뾰족하다면 이거는 부드러운 그런 맛이 있죠 약간 비슷한 것 같네요 핑크팁스 하월야 이런 종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손뚝 끝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드는 것도 비슷하고 이거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선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약간 날카로운 뾰족한 선을 갖고 있고요 선스타 네 아주 붉게 물들어갔고 입술 끝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헤르메스 헤르메스도 그동안에 너무 보기 힘든 아이였죠 네 꽃이 이렇게 특이하게 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이거는 마드리드 금 색깔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네 이거 화이트 프린세스 백설공주님이세요 네 이거는 홍포도구요 홍포도를 많이 보셨죠 그동안에 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언박싱 하면서 다음번에 또 예쁜 분해 네 심어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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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 ci